안녕하세요. 당신을 합격의 지름길 인도할 강사 김재중입니다. 강의에 사용할 소프트웨어가 2차원은 AutoCAD, 3차원은 SolidWorks이고, 버전은 둘다 2016입니다. 학교에서 AutoCAD나 SolidWorks를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겠죠? 배웠다 하더라도 지금쯤은 배웠던 기능들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격증 작업형 실기시험을 수업하기에 앞서 AutoCAD와 SolidWorks 기초기능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난 AutoCAD와 SolidWorks 기능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을 가지는 분이 있다면 이번 수업을 패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AutoCAD 기초기능을 시작하겠습니다. AutoCAD를 실행하면 현재 보고 있는 화면과 같은 초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 왼쪽에 Start Drawing 버튼을 눌러 도형을 작도하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AutoCAD의 화면 구성은 윈도우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AutoCAD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업 화면의 구조나 기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각각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버튼, 여기서는 새 도면을 작성하거나 열기, 저장, 인쇄 및 명령을 검색할 수가 있고,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여기서는 방금 설명한 응용 프로그램 버튼 안에 들어있는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표시됩니다. 리본, 여기서는 명령과 도구가 탭과 패널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탭의 그리기 패널에서는 선, 원, 호화 같은 기본 객체와 복합 객체를 작성하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일탭, 여기서는 새 도면을 작성하거나 탭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해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도면을 열거나 저장하거나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오토캐드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도면 영역에서는 설계를 표현하는 핵심 영역 공간입니다. 뷰포트 컨트롤, 여기서는 3차 모델링 작업 시 도면 뷰를 회전하여 다른 관측점에서 개체를 신속하게 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탐색 막대, 여기서는 화면 이동 및 화면 확대 도구, 그리고 기타 도면 탐색 도구를 신속하게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뷰큐브, 여기서는 3차 모델링 작업 시 도면 뷰를 회전하여 다른 관측점에서 개체를 신속하게 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레이아웃 탭, 도면 작업 대부분을 수행하는 모형 공간과 도면 공간 사이를 전환해가며 작업을 할 때 사용합니다. 상태 표시줄, 여기서는 직교, 그리드, 스냅, 객체 스냅, 극작표 스냅 등을 온, 오프 시킬 때 사용합니다. 명령행, 커밴드 라인이라고 부르고요. 리본의 아이콘 대신 키보드로 명령을 직접 입력하여 도면을 작도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토캐드 사용자 인터페이스대에 알아보았습니다. 오토캐드에서 도형을 작도하기 위해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리본과 명령행이며, 앞으로 저와 함께 하는 수업은 명령행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명령행은 1982년 오토캐드 버전 1.0이 출시와 함께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는 방식으로 명령행에 직접 키보드로 명령어 단어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단축키로도 간편하게 입력하여 사용할 수가 있어서 가장 가선비가 높은 방식입니다. 이때 입력 연문자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의 명령 실행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리미스트란 명령을 입력해서 실행하시면 맨 앞에 최근 사용한 명령 리스트가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 입력된 명령어에 단어가 표시가 되고 해당 명령어에 명령 실행 지시문과 아니면 대괄호 안에 옵션 사용을 사용해서 새로운 대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꺽세 안에 현재 지시문에 대한 현재값이 표시가 됩니다. 이 현재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면 엔터해서 바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닐 경우에는 새로운 값을 입력하고 엔터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작업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도된 도형이 전체 도면 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나 복잡한 도면에서 어떤 특정 위치나 단순 대상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화면을 확대 축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확대 축소할 때는 마우스에 휠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세밀하게 확대 축소할 때는 줌 명령어를 사용하여 확대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화면에 원을 하나 그려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원을 그리는 명령어 써클 단축키 C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C 엔터 아래쪽에 명령 인위줄을 보시면 현재 명령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명령의 지시문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센터 포인트 원의 중심을 찍으라 나오죠. 이미지 환전 찍고요. 마우스로 움직여서 또 다른 이미지 환전을 찍으시면 원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우선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할게요. 세 가지 방법을 확대 축소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도형이 점증적으로 확대 축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휠을 꽉 누르고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화면 중심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하시면 현재 그린 도형의 화면상이 꽉 차게 표시가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확대 축소할 때는 줌 명령을 실행한다고 했죠. 우선 마우스 휠을 굴려서 도면을 좀 축소해 주시고 도형을 줌 명령을 단축키 Z입니다. Z 엔터 하시고요. 줌의 가장 기본은 윈도우 기능이고요. 어떻게 실행하면 되냐면 특정 부위를 우선 하나 찍고요. 그 다음 마우스로 움직여서 다시 한번 찍으면 현재 박스가 만들어지죠.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부위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클릭하시면 그 부위가 확대가 돼요. 그 다음 다시 줌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Z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엔터를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엔터 하시고 이번엔 줌 명령의 옵션을 배워 볼게요. 줌 명령 옵션 중에 프리뷰스라고 있어요. 이 프리뷰스는 이전 보기가 되는 겁니다. P 엔터 하시면 방금 전 상태로 갑니다. 다시 엔터 하시면 줌 명령을 실행한다고 했죠. 명령어 맨 뒤에 있는 꺽산에 들어있는 값은 현재 명령어의 현재 값이라고 했죠. 현재 리얼 타이밍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휠을 굴리면 확대 추수가 되는데 좀 부자연스럽죠. 좀 더 자연스럽게 확대 추수할 때 씁니다. 꺽산에 들어있는 내용은 바로 엔터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엔터 하시고요. 이번엔 마우스 휠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사용하셔야 돼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꽉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확대 추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휠을 이용하고 보다 좀 더 부드럽게 확대 추수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명령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키보드 왼쪽 상단에 있는 ESC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ESC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배울게요. 다시 엔터 하시면 줌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죠. 엔터 하시고 줌 명령 중에 또 옵션 중에 Instant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우리가 휠을 아까 더블 클릭하면 현재 도행이 화면사에 꽉 차게 보여줬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E 엔터 해보세요. E 엔터 하시면 똑같이 되니까 굳이 Instant라는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휠을 더블 클릭하는 게 더 빠르겠죠. 여기까지 해서 도면 영역을 확대 추수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오토키드를 쉽고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시켜 오토키드를 사용하면 도면 작업을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에 맞게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 작업 시 꼭 필요한 부분 유지로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타트업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여 세활 열기 대화 상자를 간결하게 변경하겠습니다. 오토키드에서 세활 열기 뉴 단축키는 컨트롤 N입니다.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세활 열기 위해서 이 상태에 들어가면 단위가 인치로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옆에 하사필을 누르면 임페리얼은 인치이고요. 매트릭은 미터법입니다. 그래서 미터법으로 동면을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번거롭죠. 그래서 스타트업 변수를 사용하시면 수월하게 미터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을 닫고요. 명령 입력줄에 스타트업이라는 시스템 변수부를 입력합니다. 하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 초기값이 3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1로 변경합니다. 1 엔터 그 다음 뉴 버튼을 누르면 간결하게 이제 나오죠. 스타트 플러스 스크래시라는 이 항목에서 매트릭에서 OK 누르시면 바로 미터법을 이용해서 도면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변수값을 1로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도면을 열거나 오토켓을 다시 실행하면 초기 화면에 변경된 새 도면 작성 대화상적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옵션 명령을 사용하여 포괄적으로 작업 환경을 설정하겠습니다. 옵션의 화면 표시 탭에서 리본 색상과 색상 십자선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옵션의 단축키는 OP입니다. OP 엔터 옵션 대화상자에서 디스플레이 탭으로 이동하시고요. 칼라 스킨 현재 다크로 되어 있죠. 지금 전체 화면이 어둡게 나오는데 그 부위를 클릭하시면 라이트라 나옵니다. 라이트 누르시고 누르고 OK 버튼 누르면 리본이 환하게 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게 좋으시면 어둡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환하게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라이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옵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엔터 누르시고요. 현재 바탕 색상이 지금 좀 어둡게 나오죠. 그런데 오토키드 버전에 따라서 바탕의 색깔이 다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또 어떤 버전이 환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당연히 어둡게 사용하기 낫겠죠. 현재 검정색은 아닌데 검정 계통인데 좀 검정색으로 확실히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칼라란 버튼 있죠. 눌러주시고 현재 컨택트는 2D 모델 스페이스고 인터페이스 엘리먼트는 유니폼 백그라운드에 있죠. 여기서 칼라를 블랙으로 바꾸고 어프라이 크로즈 OK 누르시면 좀 더 아까보다 어둡게 좌업 화면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이번엔 창 오른쪽에 보시면 크로스 헤어 사이즈 나옵니다. 기본이 5로 돼 있는데 이 스쿨바를 오른쪽으로 쭉 끌면 이제 100이 되겠죠. OK 누르시면 10장씩 엄청 크게 나오고 화면을 다 뒤덮죠. 예전에 AutoCAD 처음 출시했을 때 이 방식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좀 보기가 안 좋죠. 작업자가 알아서 이 부위를 좀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옵션 들어가서 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5를 사용하겠습니다. 열기화 저장 탭에서는 AutoCAD 버전을 높은 버전을 사용할 경우 낮은 버전에서는 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장할 때마다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번거롭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낮은 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게 미리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사용자 기본 설정에서는 두 번 클릭 편집과 도면 연역 바로가기 메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옵션 명령 들어갑니다. 엔터 오픈 앤 세이브 탭으로 넘어가서 세이브 에이즈 현재 우리 AutoCAD 버전이 2016이죠. 그러면 기본값이 2013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장할 때 2013으로 저장되는데 이거보다는 이브이 클릭해서 가급적 2000버전으로 지정해 주세요. 현재 쓰고 있는 AutoCAD 버전을 낮은 버전을 쓰는데 전혀 문제없이 화해 교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2000버전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유저 프리프런스 들어가시면 현재 더블클리에이팅이 체크가 안되어 있죠. 이건 어떤 거냐면 기 작성된 치수문자나 아니면 문자있자 일반 문자 그런 것들을 편집할 때 마우스로 더블클릭해서 편집하게 해주는 겁니다. 현재 체크가 안되어 있으면 더블클릭해서 치수문자나 문자로 편집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주신 게 좋습니다. 그 아래 쇼콧 메뉴는 어떤 거냐면 볼게요. 오케이 하고요. 라인 엔터 한 다음에 아무데나 찍고 찍어서 선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 선을 끊기 위해서 이제 엔터 아니면 ES를 누를 수 있지만 엔터를 한다면 오토캐드는 엔터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키보드 보면 엔터가 있죠. 그 다음 키보드에 스페이스바가 있죠. 가장 긴 막대기 그래도 오토캐드는 엔터가 되는 겁니다. 단 글자를 사용할 때만 오토캐드에서 칸띄기가 되기 때문에 글자를 쓸 때는 엔터키를 눌러야지만 그 다음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좀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여기 또 엔터가 있죠. 예전에는 이런 메뉴가 안 뜨고요. 바로 그냥 엔터가 됐거든요. 얘를 쇼컷 메뉴라 부릅니다. 굳이 이 메뉴가 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메뉴가 안 뜨게 할 겁니다. 그러면 명령 종료할게요. ESC 누르시고 다시 옵션 들어갑니다. OP 엔터 쇼컷 메뉴에 라이트 클릭 커스터마제이션 버튼 누르고요. 이 나타난 창에서 맨 아래 커맨드 모드나 나오죠. 얘를 엔터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Apply, Close OK 누르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라인 엔터 한 다음 아무데나 찍고 찍고 이제 선을 끊을 게 명령을 중요할게요. 마우스 오르지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면 바로 엔터가 되죠.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제도 탭 여기서는 표시키 즉 오스냅 오스냅의 온오프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 마그넷 오토스냅 톨피스 표시 색상 오토스냅 표시키 크기 조직장의 크기에 대해서 설정하겠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OP 엔터 드래프팅으로 들어가고요. 마커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면 기하학적인 기호인 오스냅 표시가 되는데 이 부위를 표시하게 해주는 겁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마그넷 객체의 스냅점 근처로 커서를 위치시키면 커서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오스냅을 편하게 선택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툴팁 이거는 객체의 해당 스냅점에 대한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좀 오스냅이 어떤 이름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얘도 체크해 주시고요. 칼라는 오스냅의 색깔을 설정하고요. 현재 바탕화면이 좀 검정 어두운 색깔이니까 저는 오스냅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으로 좀 변경해 주시고요. 어플 라이크 로즈 그러면 현재 지금 색깔이 여기서 초록색이 나오죠. 근데 이 스쿨바리 약간 움직이면 노란색이 표시가 될 겁니다. 오스냅이 크면 오스냅을 사용하기 불편해요. 적당한 크기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크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애퍼처 사이즈라 나오는데 이거는 오스냅의 그러니까 객체 스냅의 마우스 커서를 얼마나 가까이 가져가야 마그넷이 적용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너무 커버리면 그 차마가도 오스냅이 나오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게 적당하냐면 왼쪽에 있는 오스냅의 크기보다 약간 더 크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작게 하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오스냅의 크기보다는 약간 크게 사용하면 수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차 모델링 탭의 기능들은 우리가 지금 2차원만 쓰기 때문에 필요 없겠죠. 현재 화면상에 3차 모델링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두 가지를 화면상에서 숨겨버리겠습니다. 선택 탭에서는 확인 란의 크기 나머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 그립 크기 이거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3D 모델링 탭으로 들어가면 현재 화면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면 뷰포트 컨트롤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보면 동서남북이라고 해서 뷰큐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3D에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화면상에서 숨기고자 하려면 디스플레이 더 뷰큐브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2D 와이브 프레임 비주얼 스타일을 꺼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맨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더 뷰큐브 컨트롤이라고 했죠. 두 개를 꺼주시고 OK 누르면 화면상에 사라집니다. 탐샘밭트도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도 없으려면 탐샘밭트의 위에 꼭대기 보시면 X가 있죠. 얘를 놓으셔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다시 옵션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셀렉션 들어갑니다. 셀렉션 들어가면 픽박스라 나오는데 이거는 마우스 커서에 선택 박스가 될 겁니다. 너무 작으면 도형을 선택하기가 어렵거든요. 제일 작게 한번 해볼까요. 제일 작게 하시고 OK 버튼을 눌러 보세요. 현재 보시면 십자선 또 십자 마크에 보면 지금 박스가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형을 지우겠다. 이레이지 단축키 2입니다. 알파벳 2 하고 엔터 누르면 박스가 나와야 되는데 박스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 누르시고 옵션 들어갑니다. OP 엔터 그래서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겠죠.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의 맞는 크기로 해서 정해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 할게요. 하고 OK 눌러 보세요. 누르면 이제 크게 나오죠. 박스가 지우는 명령 이레지라고 했죠. 이 엔터 하면 이렇게 이제 박스가 보이죠. 선 찍고 찍고 엔터 할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엔터가 된다고 했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옵션 들어가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셀렉션 모드나 나오죠. 이 Now on board of 셀렉션 반드시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Now on board of 셀렉션 어떤 거냐면 OK 하고요. 선 하나 그립니다. 엔터 선을 그리고 나서 엔터 선의 색깔을 변경하겠다. 선을 찍은 다음 위에 프로퍼티라고 있죠. 여기에 색상 빨간색으로 쓰겠다. 빨간색으로 누르시면 빨간색으로 변경되죠.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누르시고 옵션 OP 엔터 하시고 Now on board of 셀렉션 꺼보세요. 끄고 OK 하고 선을 찍고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변경해 볼까요. 색상을 노란색으로 변경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변경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냐면 명령을 실행하고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명령어 프로퍼티스 PR입니다. 단축키 PR 엔터 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팔레트 창이 뜨거든요. 도형을 선택하시고 팔레트 창에서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도형을 선택하고 나서도 변경하겠다. 두 가지 다 사용하겠다. 팔레트에서도 변경하고 아니면 위에 있는 프로퍼티에서도 변경하겠다. 이럴 때는 옵션 들어가서 Now on board of 셀렉션이라는 게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저 시프트라는 것은 체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얘는 어떤 기능이냐면 우선 체크 안 했죠. OK 하시고 선을 하나 그렸죠. 또 라인들아 선 하나 그려줄까요. 또 선을 그리고 엔터 엔터 하고 다시 또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엔터 우리가 도형을 선택할 때 가장 기본은 마우스로 클릭하는 겁니다. 마우스로 클릭하면 클릭 클릭 이렇게 하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걸 체크하시면 이게 추가가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ES 놓으시고 취소하시고 옵션 OP 엔터 하고 유저 시프트 투 에드 투 셀렉션 이런 거 체크하고요. OK 한 다음에 선 하나 찍고 또 하나 찍어 보세요. 어떻게 하나 밖에 선택이 안 되죠. 이렇게 선택을 추가하겠다. 이럴 때는 아까 써 있는 것처럼 Shift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야 추가가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다시 ES 놓으시고요. 옵션 들어가서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OK 그러면 도형을 선택할 때 클릭 클릭 클릭하면 이제 추가가 되죠. 근데 나는 추가한 거에서 빼겠다. 이럴 때는 반대로 Shift를 누르고 선택된 걸 다시 한번 선택하시면 이제 취소가 돼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된 도형을 선택하면 취소가 됩니다. 다시 옵션 들어갈게요. OZ 그룹은 우리가 안 쓸 거니까 체크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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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상관없고요. Azure STB 해체라는 것은 이것도 체크가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체크를 절대 하지 마시고요. Inflied windowing이라는 것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OK 하시고요. 우리가 도형을 선택하는 다른 방법은 윈드로 선택하는 거예요. 빈 공간을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이게 누르시고 근데 이 기능을 못하게 해주는 겁니다. 옵션 들어가서 OP 엔터 Inflied windowing을 끌게요. 끄고 OK 하시고 클릭해 보세요. 윈도우가 안 되죠? 드레일도 안 되죠? 이렇게 불편하죠? 옵션 들어가서 반드시 이 Inflied windowing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니까 전다 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이 그립은 객체의 스냅점에 나타난 작은 사각형 크기인데 이거 가지고도 명령 없이 도형을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크기도 적당하게 왼쪽에 있는 핏박스 크기에 맞게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OK 하시면 우선 파레트 창 닫아버릴게요. 파레트 창 닫아버리고 선을 명령 없이 클릭하면 이런 파란색 점 나오죠? 이걸 그립이라 부릅니다. 아까 그 크기를 결정한 게 아까 그 사이즈고요. 그립은 명령 없이 도형을 편집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가운데 그립을 클릭하면 무가 되는 거고요. 끝단에 있는 그립을 클릭하면 선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죠. 명령 없이 도형을 편집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립의 크기로 적당한 크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옵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제도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적 입력 탭에 포인트 입력 사용을 체크하면 어떻게든 명령어가 커뮤니드 라인이 아니고요. 커서 근처 툴툵 부분에 입력이 되고요. 입력된 명령 프로포트가 툴툵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표시가 되면서 바로 거기에다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 입력 사용이고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 치수 입력 사용을 체크하면 두 번째 점 또는 거리를 입력하는 명령 프로포트가 이렇게 또 툴툴로 나와요. 치수와 함께 거리 값과 각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건지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을 그리는 명령어 라인 단축키는 L이죠. L을 입력하면 커서 옆에 들어가죠. 지금 L이 이걸 말한 거고요. 엔터하고 이메점을 찍으면요. 지금 툴툴이 보이죠. 이메점 찍고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거리 값도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오토캐드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컴퓨터 성능이 안 좋을 경우는 이 기능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캐드를 설치하면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없애어 보겠습니다. ES 루시고요. 제도 설정 대화상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명령어 D-Setting 단축키는 DS입니다. DS 입력하고 엔터 하세요. 다이납 인풋이라는 탭으로 들어가면 이 이네이블 포인트 인풋하고요. 이네이블 디멘션이 나오죠.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두 개 다 꺼 버리시면 돼요. 두 개를 꺼 주시고 확인해 볼게요. OK 한 다음에 라인 L 엔터 하면 이제 L이 아래쪽에 들어가죠. 커뮤니드 라인에 들어가고 엔터하고 암드라 찍고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면 툴팁이 안 나오죠. 도형을 그리기가 한결 더 수월해집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게 편하게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도 설정의 빠른성 탭에서는 빠른 특성 팔레트 표시를 체크하면 기존에 그린 도형을 클릭시 이렇게 팔레트 창이 뜹니다. 해당 도형의 특성이 표시가 되면서 그 도형의 특성을 편집할 때 씁니다. 오토킷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기존에 명령어 들어가 있으면 ESC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도 설정 디세팅 ES 엔터하고 다이나 윈프 뒤에 보면 가래서 안 보이죠. 퀵 프로포지트라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체크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애를 체크하고 OK를 누르고 기존의 그린 선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세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팔레트가 뜨면서 곧장 여기에서 색깔 같은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편해요. 왜? 도형을 클릭할 때 보면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할 팔레트가 뜨면 엄청 불편하죠. 이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안 쓰거든요. 이런 팔레트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DS 안에 들어가서 이 디스플레이 퀵 프로포티스라는 거 있죠. 팔레트 이 부위를 체크를 안 하고 쓰는 게 좀 더 도면을 좀 신속하게 작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OK 할게요. 마지막 자후 환경 설정을 하겠습니다. 명령행에 명령은 처음 몇 글자를 입력하면 제한 명령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그게 뭔지 확인해 볼게요. 라인 L을 입력하면 이렇게 창이 뜨죠. L을 제한 명령 리스트라 부르고요. 가장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 리스트 메뉴에 표시가 되고요. 시스템 변수 및 콘텐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 명령 리스트가 필요가 없다면 화면 상에 안 나오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불편해서 잘 안 쓰거든요. 이 부위를 안 나오게 해 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커맨드 라인이라고 했죠. 거기에 스페럼 모양 아이콘 사용자와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나타난 팝업 창에서 인풋 서치 옵션을 눌러 주고요. 대화 상자가 나오죠. 여기서 enable auto complete과 체크를 해제합니다. 또 enable auto collect 이것도 체크 해제하고요. 또 search content at 커맨드 라인이라고 했죠. 이것도 해제해야 합니다. 이 세 개를 해제하니까 다 오프시켜 버린 거죠. OK 하시면 이제는 라인 L을 입력할게요. 얘를 입력해도 제한 명령 리스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좌우 명령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령어의 실행 과정을 차근차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명령 입력줄을 화면 아래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때 세 줄 정도가 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커맨드 라인의 요초 부위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화면 아래로 내리면 화면 하단에 고정이 됩니다. 이때 세 줄 정도 보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줄 수를 마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우스 커서를 이 커맨드 라인 이 상단에 갖다 대면요. 위아래 하사표가 나오거든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꽉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명령 행에 줄 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많으면 쓸데없는 화면을 많이 차지하죠. 세 줄만 보이게 세 줄만 보이게 조절해 주시고요. 혹시 만약에 커맨드 라인 왼쪽에 보면 X 있죠? 커맨드 라인을 화면 상에 숨기는 건데 잘못해서 이 부위를 숨겼어요. 숨겼다 하면 뭐라고 뜨죠? 컨트롤 9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 하면 숨겨지는데 내가 잘못 숨겼어요. 화면 상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나온 것처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구원을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커맨드 라인이 다시 화면 상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토케드 자국 환경 설정하는 방법을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토케드 그리기 명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 그리기 명령은 라인 단축키는 L입니다. 라인 명령은 단일선을 작도하거나 계속 이어서 작도하는 연속선을 그리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옵션으로는 닫기 C를 입력하면 닫힌 형태의 도형이 완성되고요. 명령 취소 U U는 U를 입력할 때마다 선을 뒤로 되돌립니다. 우리 오토케드에서 엔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했죠. 마우스에 오른쪽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설정을 해놨죠. 그 다음 키보드에 엔터키나 스페이스바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단 스페이스바는 문자를 작성할 경우에만 칸 띄유가 됩니다. 가급적 엔터를 누를 때 실행할 때 스페이스바를 누른 게 좀 편리할 거예요. 오토케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라인 단축키 L L 엔터 하고요. 마우스로 클릭 움직여서 클릭 클릭 이렇게 3점 이상 찍으면 이제 크로즈라는 옵션이 나와요. 단축키 C 엔터 하면 폐구간을 만들고 명령이 종료됩니다. 다시 라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요. 찍고 클릭 클릭 클릭한 다음에 잘못 그렸다 뒤로 되돌리게 U라고 했죠. Undue U 엔터 하면 뒤로 바꿔야 되죠. U 엔터 다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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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요. 좀 더 편리하게 할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Z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Z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뒤로 바꾸가 돼요. 굳이 U 엔터 하고 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개체의 형상과 위치를 정확한 치수로 작동하기 위해 자표기를 사용해야 하며 자표기의 종류는 절제자표와 상대자표가 있습니다. 상대자표를 증문자표라고도 부릅니다. 절제자표기 WCS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과 Y축 반향의 점을 지형하는 자표를 말하며 형식은 X,Y입니다. 그림을 보시고 양의 값과 음의 값의 차이를 이해하길 바라겠습니다. 절제자표를 사용하여 도형을 작도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예제를 보고 연습하길 바랍니다. 상대자표계 마지막으로 입력된 자표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과 Y축에 대한 변화값을 지형하는 자표를 말하구요. 적용 방식에 따라 상대값과 각도를 사용하는 상대 극자표 값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선택값은 X,Y에 골뱅이를 집어넣어 사용할 수가 있구요. 상대자표를 사용하는 도형 작도하기는 아래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따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대 극자표 입력 형식은 골뱅이를 입력하고 거리 꺽쇠 각도입니다. 꺽쇠 뒤에는 무조건 각도가 되구요. 거리값은 양수값만 입력하셔야 되구요. 각도는 표준 데크레타 방식에 의해서 셋이 반향이 0도가 됩니다. 셋이 반영도가 되면서 시계의 반대의 반향이 플러스 각도가 되는 거구요. 시계의 반향은 마이너스 각도가 됩니다. 그림을 보고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 극자표 값을 사용하여 직사각형을 작도하는 방법과 정육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을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직접 거리 오토캐드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절제자표나 상대자표와는 다르게 마우스 커서 반향에 따라서 선이 작도되는 방식으로 직교 모두 F8번입니다. F8번이나 상대표질에 이 모양을 가지고 켰다 껐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사용해야지만 직접 거리 좌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토캐드 안에 들어갈게요. 라인 L 엔터 20,10 20,10 엔터 하구요. 현재 선이 잘 안보이면 마우스 휠을 꽉 눌러서 화면 중심 이동해 주시고 또 확대축소 휠을 굴려 확대축소 할 수 있다고 했죠. 해주시구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마우스가 자유자재로 움직이죠. 이때 키보드에 F8번 누르시면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선이 직교로만 움직일거에요. 마우스 커서가 F8 다시 누르시면 해제가 되구요. 이렇게 F8번 누릅니다. 직접 거리는 F8을 같이 쓰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시계 반영 그릴게요. 마우스를 12시 반영으로 옮겨 놓구요. 선의 길이 50mm죠. 50 엔터 또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3시 반영으로 옮겨 놓구요. 80 엔터 그 다음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6시 반영으로 옮겨 놓고 50 엔터 마지막은 크로우즈 할게요. C 엔터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토캐드 좌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 그리기 명령 서클 단축키는 C 서클 명령은 원의 중시점과 반지름 또는 지름으로 원을 그리거나 원주상의 스냅점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원을 그리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기본은 중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구요. 또 옵션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3점과 원주상의 3점과 원주상의 2점이구요. 단 원주상의 2점은 꼭 이 2점 사이 거리가 원의 지름값이 나와야 되구요. 또 접선 2개하고 반지름을 사용하는 TTR이 있습니다. 접하는 것 2개와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구요. 오토캐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서클 C 엔터 센터포인치로 나오죠. 이미점 하나 클릭하구요. 밑에 보시면 반지름을 입력하라 나옵니다. 반지름 10 엔터 하면 지름이 20파이 원이 그려지겠죠. 다시 서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엔터 하구요. 또 이미점 찍구요. 이번에는 방금 전에 반경이었죠. 지름을 이용할게요. 밑에 보시면 다이아메트랑 옵션이 있죠. D 엔터 한 다음에 직경 50 하겠다. 이렇게 50파이 원이 그려집니다. 엔터 하시구요. 이번엔 옵션 사용할게요. 3P 3P 엔터해서 이미점 3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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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 이제 세 번째 원이 완성됩니다. 다시 엔터 하시고 이번엔 2P 2P 엔터 하시구요. 아무데나 찍고 찍으면 두 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고 그 사이 거리가 원의 지름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2P를 이용해서 정확한 원을 그려볼까요. 엔터해서 2P 엔터 하구요. 이미점 하나 찍구요. 오른쪽으로 해서 50파이 원을 그릴게요. 상대 좌표입니다. 골뱅 입력하구요. 지름값이라고 있죠. 2P는 50, 0 엔터 이렇게 하면요. 지름이 정확하게 50파이인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서클 들어와서 엔터 TTR T 엔터 하구요. 탄젠트한 도형 선택하구요. 이 원 두개 선택할게 그 사이에다가 100파이 원 그려볼게요. 두개 찍고 옆에 찍구요. 반격값 준호 나오죠. 100 엔터 하시면 두개의 원에 부드럽게 해서 원이 그려지죠. 이게 TTR입니다. 호 그리기 ARC 단축키 A입니다. ARC 명령은 홀을 중심점 시작점 끝점 반지름 각도 현의 길이 반향값들 중 세가지를 조합하여 다양하게 그릴 때 사용하구요. 기본값 3점을 제외한 옵션을 사용하여 홀을 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식의 반향으로만 그려야지만 도형이 그려집니다. ARC 명령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게 기본값 3점이구요. 그 다음 옵션을 사용한게 시작점 끝점 반지름입니다. 이 두가지만 배우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AutoCAD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기존의 도형을 지우겠습니다. Erase 단축키는 알파벳 E에요. E 엔터 하고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All A L L 엔터 엔터 하며 모두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ARC 단축키 A 엔터 하구요. 우선 3점을 이용해서 홀을 그릴 건데 3점은 시계의 반향 반시계의 반향 상관없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밑에 읽어보시면 StartPoint로 나오죠. 이미점 찍구요. 두번째 Second 좌표 입력합니다. 골뱅 입력하고요. 상대 좌표입니다. 50,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이죠. 엔터 마지막 엔드포인트입니다. 골뱅 입력하고요. 50, 50 엔터 하면 3점으로 해서 ARC 만들어지구요. 다시 ARC 들어가서 이번엔 옵션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StartPoint 옵션은 반드시 반시간이니까 우선 왼쪽부터 찍구요. 밑에 보시면 옵션 중에 엔드가 있죠. 알파벳 E 엔터 하구요. 오른쪽에 찍습니다. 끝점 찍구요. 그 다음 옵션 중에 Redus 라고 있죠. R 엔터 해서 70 엔터 하시면 이렇게 반달이 만들어집니다. 사각형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 명령은 네탱 네탱글 두개가 있구요. 단축키는 Arlish입니다. 네탱글 명령은 대각선 반향의 두개의 모서리점을 사용하여 폴리선 형태의 사각형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좀 이따 연습할게요. 다각형 폴리건 단축키는 Pol이구요. 세가지 방법으로 다각형 그릴 수가 있구요. 다각형은 삼각형부터 오토캐드에서는 천 이사각형까지 정의할 수가 있구요. 얘도 폴리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세가지 방법은 원의 내접과 원의 외접 아니면 하나의 변의 길이로 폴리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도형을 지우겠습니다. 두개를 찍구요. 키보드에 Delete 사각형 R E C 엔터 이미점 찍을까요? 이미점 찍고 나서 찍은 데에서 60,40짜리 직사각형 만들게요. 골뱅이 상대저표입니다. 골뱅이 입력하고 60,40 엔터 이렇게 가루가 60이고 세로가 40인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이번엔 폴리건 원하라 우선 그려볼게요. 써클 들어가서 이미점 찍구요. 반지름 Reduce 30에 반 15 입력할게요. 15 엔터 30파이 1이 그려지고요. 이 30파이 안에다가 원의 내접한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폴리건 pol 엔터 들어가면 변의수 3 엔터 하구요. 밑에 읽어보면 센터 찍으나 나오죠. 원의 주심 찍구요. 그 다음 인스크라이브다 썩컴스크라이브다 나옵니다. 꺽산에 I가 들어가겠죠. I란 것은 인스크라이브 내접을 말한 거구요. 썩컴스크라이브는 외접입니다. I죠. 엔터 하시고 바로 꺽산에 들어있는 것은 기본값이라고 했죠. 엔터 현재값 레듀수 반경 15 엔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원의 내접한 삼각형이 그려지고요. 다시 엔터 하구요. 다시 삼각형 엔터 하시고 꺽산에 들어있죠. 3 엔터 하고 센터 포인트 중심 찍구요. 이번엔 원의 외접한 다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C 엔터 하구요. 반경 똑같이 15 합니다. 15 엔터 하면 이번에는 원의 바깥쪽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외접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곤 들어가서 이번에는 삼각형 엔터 하구요. 엣지라는 옵션이 있죠. 엣지를 이용해서 이용합니다. E 엔터 해서 한 변의 그리로 긁는다고 했죠. 이미점 찍구요. 상자표 이용합니다. 골뱅 입력하고 30 콤마 0 엔터 하면 한 변의 길이가 30짜리인 정삼각형이 그려집니다. 타원 그리기 명령 일립스 단축키는 EL입니다. 일립스 명령은 장축과 단축으로 이루어진 타원을 작도할 때 사용합니다. 좀 있다 연습하구요. 다중선 멀티라인 단축키는 ML입니다. 다중선은 기본적으로 두 가닥 선이 평행하게 한 번에 그려지며 작업자 정의에 따라 선의 가닥수를 추가하여 한 번에 여러 개를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선은 건물 평면도 설계에서 외벽과 내벽을 동시에 작도할 수가 있어 건축이나 지속도 설계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멀티라인 옵션으로 자리 맞추기를 통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정렬할 수가 있구요. 축척을 통해서는 선의 두께값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린 도형을 다 지우겠습니다. 이레이지 E 엔터 올 A L L 엔터 엔터 지우구요. 일립스 EL 엔터 하구요. 기본적으로 일립스는 장축을 지름값으로 입력해야 돼요. 지름값으로 정의해야 되거든요. 우선 이미지 하나 찍구요. 왼쪽 찍었습니다. 상대 좌표 골뱅이 전체 길이 장축 가로 길을 60으로 합니다. 60 60,0 엔터 그 다음 단축은 무조건 장축의 직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숫자만 입력합니다. 반경값이에요. 20 엔터 하면 이렇게 가로가 60의 반 30이구요. 세로는 40의 반 20으로 해서 타원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원형의 중심을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엘립스 그냥 엔터 하면 되겠죠. 엔터 하고 옵션 보시면 센터라고 있죠. C 엔터 하시면 이미점 찍을게요. 이게 타원형의 중심이 되는 거구요. 상대 좁힙니다. 골뱅 입력하고 60의 반 30 30,0 엔터 그 다음 단축은 20 20 엔터 하면 이렇게 30의 20자리로 해서 똑같은 타원형을 그릴 수가 있죠. 이번엔 멀티라인 ML 엔터 합니다. ML 엔터 하면 밑에 보시면 저스키이션 정렬이 탑으로 되어 있구요. 스케일은 20되어 있죠. 아무데로 찍고 선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기준이 탑으로 되어 있구요. 선의 두께는 이게 20mm가 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그릴 수가 있죠. ES 누르구요. 기존에 그린 선의 아래쪽으로 맞춰가지고요. 두께가 한 6mm짜리인 멀티라인 그려볼까요. 멀티라인 ML 들어가고 엔터 저스키이션 J 엔터 다중선의 중심점으로 해서 기준을 맞출게요. 제로입니다. Z 엔터 하고 스케일입니다. S 엔터하고 스케일 6 엔터 두께가 6이 되는 거예요. 밑에 점 끝점 찍고 이렇게 따라가면 두께가 6자리인 다중선이 만들어집니다. 엔터 명령을 종료할 수 있고요. 곡선 그리기 명령 스프라인 단축키는 SPL입니다. 스프라인 명령은 부드러운 곡선을 작동할 때 사용합니다. 스프라인 곡선을 만들 때는 가급적 F3 스냅 오스냅 F4 F4 지껴 모드를 오프시키고 사용해야 전혀 그릴때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도넛 단축키는 DO입니다. 도넛 명령은 내부 및 외부 지름을 입력하여 폴리스로 이루어진 넓은 링을 작도하거나 내부 지름을 0으로 입력하여 채워진 원을 작도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캐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기존의 도형을 다 지웁니다. erase enter all all enter enter spline spl enter 해서 이때 마우스를 아무데나 찍고요. 현재 이렇게 마우스가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돼요. F8 누르면 이렇게 직교로 움직이죠. 이러면 안 좋고요. F8 끄시고요. 끄고 마우스를 아무데나 찍고 찍으시면 이렇게 스프라인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끝내기 위해서 마우스 오리즈 버튼 누르면 돼요. 도넛 단축키 DO 엔터 하고요. 밑에 읽어보시면 인사이드 안지름 주로 나오죠. 안지름 20 엔터 아웃사이더 바깥지름 이죠. 50 엔터 하고 아무데나 찍으시면 이렇게 도넛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다시 엔터 해서 종료 하시고요. 다시 도넛 들어와서 이번에는 안이 채워진 도넛 만들까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할 때 0 입력 하면 됩니다. 0 엔터 아웃사이드는 50 엔터 할게요. 엔터 하고 찍으면 이렇게 안이 채워진 도넛 이 만들어집니다. 폴리선 그리기 P-Line 단축키 PL P-Line 명령은 단일 객체인 폴리선 작도 하고요. 폴리선 작도 하는 중에 선과 호로 전환 하여 작도 할 수가 있고 선 두께도 정의 할 수가 있습니다. P-Line 이용해서 화살표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기존에 그린 도형 딜리트킹 루입니다. P-Line 엔터 하고요. 이미지 하나 찍고 자표를 쓸 건데 오토캐드만 존재한 자표가 있다고 했죠. 직접 거리 입력할게요. F8번 루이고요.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쭉 끄시고요. 마우스 손 떼시고 밑에 보면 위드 두께 주는 게 있죠. W 엔터 밑에 보시면 스타팅 위드 처음 두께 0 엔터 엔딩 두께 마지막 두께는 15 엔터 선의 길이는 30mm 30 엔터 그 다음 다시 선을 두께를 제로로 하셔야 돼요. W 엔터 해서 스타팅 0 하면 엔딩 도 0 이 됩니다. 엔터 하고 선의 길이 60mm 엔터 하고요. W 엔터 해서 처음 두께 15 엔터 끝나는 두께는 0 엔터 선의 길이는 마지막 30 엔터 하고 명령을 종료하기 해서 엔터 누르면 하자표 가 완성이 됩니다. 폴리선을 편집하는 명령어 P-Editor 단축키는 P P-EIT 명령은 폴리선 속성을 가진 객제를 편집하고요. 만약 폴리선 속성이 아닌 객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폴리선으로 변환할지 묻는 프로모터가 표시가 됩니다. P-EIT 명령의 옵션 중에 두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결합과 포기됩니다. 분해하기 Explode 단축키는 X가 되고요. Explode 명령은 폴리선 속성을 가진 복합 객제를 개별적인 객제로 분해할 때 사용합니다. 폴리선이나 폴리선 속성을 가진 사각형 다각형 블럭 해치 치수 등을 분해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Explode 명령을 이용해서 기존의 그린 도형을 뽑아시킵니다. 선택하시고 X 엔터 하시면 분해가 되고요. 일반 객제가 되기 때문에 선의 두께가 없어지고요. 선도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택 중요할게 ESC 일반 라인을 P라인으로 변환할게요. P 엔터 하고요. 선을 찍으면 일반 선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거냐 물어보죠. 꺽선에 Y가 들어있습니다. S입니다. 엔터 P라인으로 전환할게요. JOIN입니다. J 엔터 하고 전부 다 잡고 엔터 하면 E 세그먼트라 나오죠. 이제 하나의 도형이 된 겁니다. 옵션 이제 With 두께 들어가서 W 엔터 5mm 두께 줄까요? O 엔터 하면 P라인이기 때문에 두께를 가질 수가 있겠죠. 엔터 해서 명령 종료 하시고요. 개체 스냅 O 스냅 오브젝트 스냅이라 부르고요. 도형 요소의 컷의 위치점을 지어하는 것으로써 도면 작업 시 사용 비중이 엄청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숙지해야만 하며 사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자동 또는 수송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는 O 스냅에 단축키 OS 안에 들어가서 체크한 스냅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자동으로 사용하는 도중에 F3을 이용해서 자동을 잠시 온, 오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체 스냅 추적 켜기 F11번 어떻게든 사용할 때 F9번 F10번 F11번은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여 주거든요. 시험 볼 때는 반드시 이 세 개의 기능키는 OFF 시켜서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체 스냅을 사용하는 방법 수동 모드에서는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스냅 모드의 옆문자 앞에 세 글자 있죠. 세 글자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키보드에 Shift나 Ctrl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거든요. 그 팝업창에서 해당 스냅을 마우스를 클릭해 사용하던지 아니면 단축키를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OFF 스냅은 가급적 자동 모드를 사용하시기 편하고요. 자동 모드에서 사용할 것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엔드포인트 끝점과 미드포인트 중간을 잡아주는 중간점 중심을 잡아주는 센터 원이나 호의 사분점을 잡아주는 쿼드런트 직각으로 선을 그릴 수 있는 퍼픈트 귤러 교차점을 잡아주는 인터섹션 이걸 자동으로 사용하시고요. 나머지 이 두 개는 수동으로 쓰셔야 됩니다. 왜그러면 접점보드 많이 쓰는데 탄젠트를 많이 쓰는데 탄젠트 같은 경우는 중심이나 사분점을 킨 경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써야 되고요. 이 근저점은 도형에 가장 가까운 점을 스냅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반드시 수동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객체 스냅을 간단하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원을 그리는 명령어 써클 시엔터하구요. 이메이점에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다시 엔터해서 이번엔 약간 떨어뜨려서 원을 좀 크게 하나 그려주세요. 객체 스냅 오스냅 단축키 OS 안에 들어가고요. 우선 다 끌게요. 크릴 올 버튼 눌러주세요. 엔드포인트 끝점 잡은다고 했죠. 미드포인트 중간 센터는 중심이요. 카드란트는 화분점 인터섹션은 교차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퍼픈드 귤러 직각이라고 했죠. 여기까지만 자동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탄젠트도 많이 쓴다고 했죠. 이제 탄젠트는 이 센터하고 카드란트를 켰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켜볼게요. 그 다음 이 자동을 쓰기 위해서 F3 지금 체크되어 있죠. 오른쪽에 F11 이 트래킹 전에 말한 것처럼 F9번 F10번 F11번은 반드시 끄고 쓰라고 했습니다. OK하고 라인 엔터 하고요.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원의 중심 스냅이 나오죠. 찍고 찍으면 선이 그려지죠. 엔터 다시 엔터 이번에는 원을 탄젠트하게 부드럽게 두 개 원을 연결할게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말묶음 모양 같은 경우는 이건 4분점이죠. 마우스 움직여도 탄젠트는 안 나옵니다. 이때는 수송을 써야 돼요. 탄젠트 앞에 세 자리 TAN TAN 엔터 해서 갖다 대면 탄젠트가 나오죠. 찍고 다시 TAN 다시 찍고 하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원이 완성됩니다. 엔터 엔터 다시 아래도 해볼게요. 이번에는 팝업창을 써보겠습니다. 키보드에 컨트롤이나 쉬프트 둘 중에 하나 누른 다음에 마우스 우츠버튼 누르면 여기 팝업창이 뜨죠. 여기서 탄젠트가 있죠. 탄젠트 누른 다음에 찍어주시고요. 다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츠버튼 누르고요. 이번엔 탄젠트에 단축키 써볼까요. G를 누르고 갖다 쓰시면 탄젠트로 해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엔터 자동을 쓰시다가 자동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수동을 이용해서 객체 써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편집 명령을 배우겠습니다. 트림 단축키는 TR 트림 명령은 교차된 경계 개체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 없는 특정 부위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트림의 옵션으로 모서리는 엣지 옵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교차된 P1은 트림이 되지만 교차가 안 된 P2는 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서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교차가 안 된 P2도 트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우기 옵션은 트림에서도 이레지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명령 취소는 잘못 잘랐을 때 트림 전으로 되돌릴 때 사용합니다. 라인 명령어 L 엔터 하구요. 저와 같이 그려주세요. 선을 대충 그립니다. 그 다음 하나는 교차 되게 그려주시고요. 수평으로 트림 명령어 들어갑니다. 단축키 TR TR 엔터 하구요. 아래를 보시면 현재 엣지 모드가 NONE으로 되어있죠. 엣지 모드를 안 쓰겠다는 뜻이고요. 밑에 슬렛 오픈가 나오죠. 경계를 잡으라는 겁니다. 수평선을 경계 잡을게요. 엔터 하구요. 이제 자를 대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교차된 선 위를 자를게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잘리죠. 근데 떨어져 있는 거 클릭해보면 안 잘리죠. 왜? 아까 엣지 모드를 우리가 확인했었죠. 안 쓰겠다고 되어있고요. 한번 엣지 모드 써볼게요. 엣지라고 있죠. 알파벳 E 엔터 해서 현재 No Estand 라고 되어있습니다. Estand E 하고요. 엔터 한 다음에 클릭해보세요. 잘리죠. 이제 가상의 교차점이 만들어져서 이게 잘리는 겁니다. 이 방법은 쓰지 않는 게 좀 깔끔하게 트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못 잘랐을 때는 언두에 한다고 했죠. 아니면 컨트롤 Z 가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컨트롤 Z를 이용하시면 계속 누르시면 되살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엣지 모드 안에 들어가서 No Estand 로 바꿀게요. No Estand 로 바꾸시고요.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교차 된 건 잘리지만 교차 안 된 건 잘리질 않습니다. 종료 다시 컨트롤 Z 하고요. 다시 트림 들어갑니다. 단축키 TR 엔터 하고요. 실레트 오브젯트 다시 말하지만 경계를 잡으라고 한 겁니다. 근데 꺽산에 실레트 오리라고 되어있죠. 엔터 하시면요. 전체가 경계되면서 도형을 자를 수가 있어요. 자를 수 있죠. 지금 엣지 모드가 Stand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떨어져 있는 교차가 안된 도형은 잘리질 않습니다. 트림 명령과 같이 알아두어야 할 명령 중에 리젠이 있습니다. 리젠은 화면을 재생성할 때 쓰는 거고요. 단축키는 R입니다. 리젠은 원, 호 가 같이 곡률이 있는 개체를 트림이라 연장하기 위해 줌 명령으로 갑자기 크게 확대를 하다보면 곡률이 각이진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고자 가상 화면으로 불리는 다각형 핵두로 디플레이 해주기 됩니다. 이럴 때는 현재 도면 모든 객체의 가시성과 위치 정보를 재계산하여 화면을 다시 그려주는 리젠 명령을 실행해 주어야 합니다. 리젠을 연습하기 위해 Circle, CEnter 해서 원을 하나 쬐끄맣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Line, LEnter 한 다음에 원을 가로 질러가는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엔터 하고 Trim, Tr 엔터, 엔터 한 다음에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선을 양 끝을 잘라주세요. 원의 양 끝에 밖에 있는 선을 잘라주시고요. 엔터 Zoom으로 이제 확대할게요. Z, 엔터 한 다음에 오른쪽 끝부분만 확대해 볼게요. 대충 쬐끄맣게 클릭, 클릭해서 확대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원의 해상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다 켜 나오면서 지금 선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원의 해상도가 지금 낮추다 보니까 이런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원래 상태로 만들어서 보여주게 해주는 거 리젠 단축키는 R이라고 했죠? R, 엔터 하시면 이렇게 원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트림이 안 된다고 계속 트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이렇게 리젠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리젠을 어느 경우에 사용하냐면 마우스로 이제 마우스로 꽉 누르고 화면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리젠을 하고 이동하시면 이동이 될 겁니다. 이스탠드 단축키는 단축키는 이스탠드 단축키는 이스탠드 이스탠드 명령은 트림 명령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개체를 선택하면 되지만 결과는 반대로 경계 개체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엣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절대 엣지 모드 모서리 모드는 절대 사용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라인 엔터 하구요. 저와 같이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려주고 이 사이 가운데도 선하나 그려주시고요. 더 이스탠드 명령 이역스라고 했죠? 이역스 엔터 하구요. 아래에 보시면 엣지 모드는 넌 안 쓴다고 했습니다. 슬렛트홀 전체를 긴 잡을게 엔터 하면요. 전체 도의가 경계되다 보니까 늘릴 것 가운데선 을 클릭하면 경유에서 쭉쭉 가죠? 오른쪽으로 눌러볼게요. 늘어나고 늘어나죠? 경유에서 갑니다. 그러나 엔터 하구요. 명령 취소 합니다. 컨트롤 Z 다시 EX 엔터 하구요. 이 끝까지 갈거에요. 경계를 잡을게요. 양쪽 끝을 잡고요. 엔터 한 다음에 클릭하면 중간을 경유 하지 않고 가죠? 그래서 전체를 기운 잡을 것인지 아니면 경계를 잡고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인스텐드 명령이나 트리 명령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옵셋 단축키는 O 옵셋 명령은 객체를 평행하게 지정된 반향과 거리의 만큼 간격을 띄워 복사합니다. 또한 거리 대신 시렌지점을 통해서도 평행하게 간격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리를 입력해서 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요. 거리를 입력하고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옵셋 할 반향을 마우스로 찍어주면 그 반향으로 해서 옵셋이 됩니다. 라인 L 엔터 선 하나 대중 하나 그리구요. 엔터 그 다음 서클 C 엔터 한 다음에 원도 하나 그립니다. 찍고 찍고 그 다음 아크 A 엔터 하고 기본 3점으로 또 이미 홀 하나 그려주시구요. 3점 찍었습니다. 옵셋 단축기 5였죠. 5 엔터 하고 거리값 10mm 10 엔터 하고요. 선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 반향을 클릭해볼까요? 왼쪽으로 10mm 가는거죠. 다시 한번 선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오른쪽 가는거구요. 원을 클릭해서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해서 안쪽 클릭 후드 한번 해보세요. 후드 클릭해서 안쪽 그냥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오토캐드 기초교육 첫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끝마치겠습니다. 못깎기 필렛 하기부터는 오토캐드 기초교육 두번째 수업에서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